우주인을 위한 보급품 등을 실은 우주화물선 프로그레스 MS-10이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성공적으로 도킹했다고 러시아 우주당국이 밝혔습니다. 모스크바 인근의 비행통제센터는 프로그레스10이 현지 시각 18일 오후 10시 29분 자동시스템으로 우주정거장 지베즈다 모듈에 도킹했다고 전했습니다. 앞서 프로그레스10은 16일 밤 9시 14분 카자흐스탄 바이콘우르 우주기지에서 소유주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. 이 우주화물선은 ISS에 체류하고 있는 우주인들을 위한 생필품과 연료 등 약 2.5톤의 물품을 운반했습니다.